안녕하세요 푸른사우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키우는 애들 가볍게 밥 먹이는 것을 보여드릴 거구요 제가 지금 얘네 밥 주려고 먹이를 준비해 왔는데 이렇게 비싼 오징어도 있고 미꾸라지도 사이즈별로 있고 이 정도 양이 한 6-7kg 정도 돼요 이 정도 양이 6-7kg고 이거를 하루에 3번 정도 먹는데 이제 다 먹이는 걸 보여드리기엔 좀 많아서 이제 좀 큼직한 고기를 밥 먹이는 것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하구요 우선 이 오징어는 이게 잘라서 주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사이즈가 크잖아요 이건 여기 있는 레드텔케 먹이예요 얘네는 좀 큰 걸 좋아해서 이렇게 하나를 두면은 저도 통째로 먹구요 지금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오징어가 요즘 되게 비싼데 사람도 먹기 힘든 걸 물고기 주고 있어요 자 일로와 먹이 여기 있잖아 얘들아 지금 작은 애가 물고 들어간 거 뺏어 먹으려고 내려갔는데 위에 먹이가 있는데도 생각보다 시력에 의존하지 않아서 수염에 닿기 전까지 잘 몰라요 자 여기 있잖아 굉장히 사이즈가 큰 오징어인데 저렇게 한입에 꿀꺽하죠 매기과가 이게 좋아요 이렇게 큰 거 먹이기가 좋고 자 하나 더 먹자 제가 안 먹었을 텐데 우리 막내 참고로 저기 검은 애는 옥시도라스 라는 맥인데 쟤는 맥이치고 주둥이가 작아서 이걸 못 먹어요 자 한번 레드테이크 하나 더 주고 어 이거 잘 먹어 제가 먼저 먹은 거 삼키고 있나 보네요 물고 바로 안 넘기는 거 보니까 저러다가 뺏길 때가 있어요 저러다가 다른 애한테 뺏길 때가 있어서 빨리 하나 더 넣어줘야 돼요 자 여기 오징어가 하나 더 있네 우리 수컷 이거 먹어 제가 수컷이고 제가 암놈이에요 암수가 있는데 순놈은 먹이를 많이 안 먹어요 오징어 끼켜야 두 개 먹고 이제 끝일 거고 자 이거 하나 먹어 왜 이렇게 먹이를 못 찾아 그래서 메이가 가끔 이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바로 코앞에 있어 보이는데 수염이 닿기 전까지는 몰라요 안 먹어? 제가 먼저 먹은 거 소화하고 있나봐요 소화가 아니지 그 삼키고 있나봐요 확실히 오징어가 좀 크니까 애들이 먹는데 조금 걸려요 이 사이에 이 옥시도라스라는 맥이 먹을 것도 조금 떨궈주고 쟤는 이렇게 작은 미꾸라지 밖에 못 먹거든요 이렇게 바닥에 떨궈놔주면은 진공 청소기처럼 흡입해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떨어진 것들 이렇게 흡입해서 먹어요 오 저렇게 호로록하죠? 무슨 청소기 같아요 얘네는 먹이 삼키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른 애들 한번 먹이셔 볼게요 어휴 야 한 손으로 두기에도 양이 많아요 네 지금 여기 보이는 애들은 제가 번식용으로 쓰는 엘리게이터가 종호들이에요 제가 집에서 8년 정도 키우다가 이제 부활시대 갖고 와서 지금 10년 넘게 키운 애들인데 얘네한테는 미꾸라지를 줄 거예요 오징어는 얘네 목구멍에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미꾸라지 줘야 돼요 자 오 얘네는 늘 성격이 예민해서 먹일 때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못 보다 여기 굉장히 위험한 고이가 하나 들어있거든요 이 엘리게이터가 흐른 물고기는 성격이 순한데 밥 먹을 때 난리를 치는 거지 성격은 순해요 근데 여기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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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격이 진짜 사나운 애가 있어요 여기 머리통 잠깐 보이는 애 있죠 쟤는 밥 때문에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무는 게 아니라 제 손을 노리고 공격적으로 이제 물 수가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쟤 넣고 나서 여기 과화피시들 보면 꼬리가 조금씩 털려 있거든요 쟤가 공격한 거예요 먹이를 좀 떨궈주고 저기 보이는 애 있죠 쟤가 성격이 진짜 더러워요 얘는 생각보다 순한 거예요 밥 먹을 때나 저러지 제 손을 일부러 물지는 않는데 아까 걔는 어우 진짜 문고보면 해보래요 사람한테 공격적이고 저기 인도네시아에 서식하는 오르네오 자이언트 스네이크 헤드라는 애인데 40cm 정도인데 저 정도에 물리면 손가락이 그냥 잘려나갈 수도 있고 무엇보다 악의적으로 무는 게 제일 위험해요 상질밀고 아유 우리 애인보소 바로 커피인데도 못 맞추고 있어 답답하니까 먹을 좀 많이 풀어주죠 오늘 굉장히 잘 먹죠. 참고로 여기 보이는 애가 실제로 센치가 1미터가 넘어요. 고기가 1미터 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얘는 꺼내서 재보면은 1미터 6,7cm 정도 되고 저 옆에 보이는 검은 애들이 80에서 90 정도 돼요. 확실히 멋있게 하죠. 조금 사나운 애 눈치 보고 있네요. 지금 조심해야 돼요. 점프해서 제 손가락 물 수도 있어요. 저게 낚시할 때 굉장히 유명한 고기인데 힘이 굉장히 세다고요. 저 얼굴 밑에 이빨도 엄청나게 살벌하고 그 사이에 다른 애들도 먹은 좀만 주죠. 제가 이 가합실한 고기가 굉장히 많은데 얘네가 먹는 양이 어마어마해요. 물론 저야 이제 번식을 해서 치어를 팔고 수술도 하고 하다보니까 먹이값이 충당이 되는데 아마 개인이 이렇게 키우려고 하면은 장난 아닐 거예요. 이 가합피씨에만 들어가는 먹이값이 한 달에 4,50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한 달에 이 가합피씨만 다른 고기 다 빼고 마리수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게 여기 보면 굉장히 여러 종류의 가합피씨가 있어요. 이게 쿠바 정부의 보호종인 쿠바 가하고 저런 애들이 이제 과테말라나 멕시코 이런 데서 나오는 트로피칼 가하고 여기 있는 애들은 미국에서 잡히는 롱노즈가 저게 미국에 이제 텍사스의 트리니티 강에서 잡혀온 트로피칼 가하라는 거에요. 평균 센치가 이제 50에서 80정도인데 먹는 양이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가끔씩 먹고 토해 놓는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다 버려줘야 돼요. 먹긴 잘 먹어 놓고 옆에 애들이 막 점프하거나 막 우당탕하면 놀라서 토할 때가 있어요. 배 빵빵한 거 봐요. 이게 암놈이거든요. 얘 얘가 암놈이에요. 이 가합피씨는 암수가 구별이 쉬운 게 이렇게 마른 애들은 다 수컷이고 저렇게 뚝뚝하고 커지는 건 다 암놈이에요. 그래서 번식할 때도 암놈 한 마리에 막 손놈이 막 네다섯 마리가 달라붙거든요. 다음 달 정도만 알을 놔야 되는데 요즘 너무 바빠서 얘네 번식도 잘 못하고 있어요. 먹이를 굉장히 느긋하게 잘 먹죠. 근데 다 먹는 거 기다리려면 끝이 없어요. 먹는 속도가 너무 느린 고기라 먹이를 풀어주고 여기 말고도 또 줄 때가 있는데 여기도 가합피씨 소주에요. 진짜 가합피씨가 정말 많아요. 가합피씨에만 주는 머리값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여긴 마리수가 좀 많기 때문에 뭘 이렇게 대책없이 뿌려줘야 돼요. 저기 애들은 이제 성장이 끝난 애들인데 여기 애들은 성장기라 오히려 사이즈가 작은데도 더 많이 먹어요. 참고로 여기 보이는 이 조그만 애들이 다 제가 직접 부화시켜서 키우는 애고 저기 보이는 엘리게이터가 저 거문에 있죠. 쟤네가 여기 있는 힌둥이라는 애가 낳은 애요. 엄청나게 많이 잡죠. 먹이 굉장히 열심히 푸먹고 있죠. 와 지금 저쪽에 근처에 왔는데 밥을 안주니까 지금 흥분 상태에요. 어쩔 줄 몰라요. 빨리 찍고 저기 밥 줘야 될 것 같아요. 안그러면 슬슬 점프할 때가 되거든요. 저기는 무슨 공갈협박 같아요. 빨리 밥을 안주면은 안에 있는 고기 물어서 던지고 물장구 쳐서 일부러 제가 지나갈 때 맞춰서 맞추고 진짜 기분 나쁘면 저기서 날라와서 일로 들어갈 때도 있어요. 무서우니까 빨리 얘부터 줄게요. 여기가 힌둥이 수조라는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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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애들이 먹이 반응이 제일 난리에요. 보이세요? 나이 30 넘어가니까 배 나오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큰 고민거리에요 지금 배가 나오고 있는게 배가 이렇게 나와 본 적이 없는데 제가 결혼 전에 55, 58 이렇게 왔다갔다 했는데 몸무게가 지금 살면서 처음으로 70이라는 수치를 넘기고 있어요. 지금 아내가 강제 피링하고 있어서 그런거 같은데 우리 힌둥이 왔어? 힌둥아 힌둥아 뭐하는거야 바닥에 먹이 없어 아 지금 진짜 물 튀는게 달라요 애들은 다른 애들은 이렇게 물을 안 치는데 왜 이렇게 물장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아! 어어! 진짜 이거 아니다 이거 어? 진짜? 진짜? 진정해 제가 딴 애들은 먹이로 와장창 주는데 얘는 와장창 주지도 않거든요 아 이게 애들이 제가 손으로 주는 거에 맞들려가지고 어느 순간 떨어진 걸 잘 안 먹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얼굴에다 딱 맞춰줘야 돼요 저렇게 그래서 더 흉폭해진 걸 수도 있는 거 같은데 는 아 falt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집에서 물고기가 아니라 아거를 키우는 기분이죠 실제로 얘네 아거랑도 막 같이 키우고 그래요 외국에 아수아린'd 보면 아거랑 이 엘리기타 바하랑 같이 키우더라구요 저때 서로 포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주인 몸 마를까봐 물 뿌려주는 이 충신들 어어어 어어 어어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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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거기서 그래 거기 배달 못가요 얘도 불과 한 두달 전까지 조금 얌전했었는데 그리워지네요 여름철이 되면은 이제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서 그런지 조금 더 이제 배고픔 같고 난리를 많이 쳐요 겨울이가 조금 얌전해서 좋았는데 빨리 여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미끄러지가 큰게 없어 얘네가 작은걸 잘 못 먹어서 큰걸 골라줘야 돼요 어 흔들어 와 그 사이에 지금 저기 놔둬던 애들은 지금 다 먹었고 여기 먹기 진짜 많이 좋은데 다 먹은거 봐요 이거 완전 뿌려줘야 돼요 이게 보고 있으면은 좀 지루할 정도로 느리게 먹는데 또 되게 꾸준히 먹어서 꾸준히 많이 먹어요 먹이를 이렇게 잠뻑 뿌려줘야 돼요 아까 6,7kg 정도 되던 미꾸라지가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됐죠 먹이를 주면은 좀 받아치지 마시고 그대로 받아 먹어 좀 가끔씩 먹어주면은 이걸 콱 밀면서 쳐가지고 엉뚱한데로 날릴 때가 있거든요 막 미꾸라지가 얼굴에 맞을 때도 있고 옛날에 금붕 하실 때는 주디 진짜 금붕가 여기까지 날라 가더라고요 아 미꾸라지가 그렇게 막 엄청 마냥 작은게 아닌데 얘네 주면 너무 작아서 잘 못 먹어요 미꾸라지가 보면 제 그래도 제 한정판 먹이보단 길잖아요 이 정도가 더 긴데 근데 이렇게 넣어보면은 작아요 배가 아주 마르티미 없어 아 진짜 물 맞으면서 먹이죽이 너무 신나는걸 네 여기 있는 애들이 제가 얼마 전에 구한 피라냐 새끼들인데 얘네도 미꾸라지를 먹어요 얘네 한번 줘볼게요 이게 작아도 피라냐라 이걸 뜯어 먹거든요 항상 눈치 보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먹어요 저 조그만 입으로 지금 미꾸라지를 뜯어 먹고 있죠 근데 아직 작아서 먹는게 한설이에요 이런 애들도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불을 꺼놨는데 좀 큰 피라냐들도 있어서 얘네도 좀 줘놓고 어이 겁쟁이들 보고 있으니까 안 먹는거에요 던져는 먹어요 얘네는 뭐 보고 있으면 안 먹기 때문에 네 딴 애들 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아까 밥 주던 레드텔캐 오징어가 하나 남아서 이거 남은거 하나 줘볼게요 자 이게 오징어다 오우 수컷이 혼자 다 먹었죠 혼자 남은 애는 지금 배 흥분 상태에요 먹을 눈 앞에서 놓쳤기 때문에 오우 지금 나눠 먹을 뻔 있죠 얘네도 있고 머리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후딱 뿌려주고 마무리를 할게요 마무리는 얘네로 하죠 이제 좀 밥을 먹어서 이제 좀 그나마 조금 더 온순해졌을텐데 아니네 안 온순하지 않네요 잘 좀 먹을 걸 먹어서 진정했을 줄 알았는데 지금 냄새 맡고 몰려왔죠 지금 밥 준다는 소식 듣고 지금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오우 굉장히 불길한 소리가 나는데 얘네가 가끔 너무 흥분해서 이 벽면을 세게 치면 뚫릴 수가 있거든요 한번 경험다며 옛날에 한번 뚫려가지고 벽에 구멍을 내서 제가 보수한 적이 있어요 너무 흥분하면 있던 곳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지금 밥 주는 줄 알고 왔는데 안 주니까 지금 꼴 받아가지고 물장구 치기 시작했죠 저거는 이렇게 뿌려주고 뭐야 먹고 있는 거야? 와 한참 들어가야겠네요 얘 마른 거 봐요 엄청 많이 먹어야 되는데 배가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고기 마리수가 많아가지고 지금 먹이를 제대로 못 먹은 거예요 꽤 많이 좋은데 지금 저 덩치에 두 개 지금 순식간에 먹었는데 배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이런 애가 한 20마리 먹어야 될 거예요 한 15마리, 20마리 먹어야 돼서 여기는 진짜 먹이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도 그새 다 먹었죠 쳐다보고 있는 거 봐요 여기도 조금 남았는데 이거 주고 마무리할게요 여기 먹이가 있네 떨어지는 건 안 먹고 먹어 흰둥아 너로 마무리해서 해 맞지 말고 빨리 방금 물벼락마술가격이었는데 큰일날 뻔했어요 하나 안 먹어 흰둥이 주려고 했는데 흰둥아 안 먹어? 안 먹어 말고 뭐옷 야 옆에 건들지 마 너 먹을래? 오 야 너 밑에 있잖아 이거 먹어 여기 있네 여기 이거 보여? 이거? 먹이 다 줬구요 한 6-7kg 되는데 다 줬어요 아무튼 뭐 오늘 영상 제가 키우는 애들 먹이 한번 줘보는 영상이었구요 이거 말고도 지금 이쪽에 식인어가 하나 있어가지고 얘 밥 주는거 지금 찍고 있는데 와 그래서 뼈만 남았구나 아마 다음에 이 영상 올라올거에요 많이 기대해 주시구요 아무도 바빠서 요즘 영상을 잘 못 올린 것 같은데 휴가철이라고 잠깐 짬이 나서 지금 열심히 올리고 있으니까요 휴가 기간동안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 저는 아무튼 다음 영상을 찍으러 가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구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오 기름